넌 나의 영감님 그 영감 말고 이건 freedom 아무것도 없는 내가 특별해진 걸 난 너네 집이 너무 궁금해 되게가 궁금해 너네 집에 들어가고 싶어 그 가구 패치가 궁금해 고데기 누런 마도 있어 너의 옷장의 색이 궁금해 난 좀 왜 이렇게 매일 상상하게 될까 너네 방에 벽지 내가 괴짜라면서 웃어 보이는 너가 난 좋은 걸 아후 넌 부엌도 이쁠까 괌 너란의 얼마나 고급진 걸 입을까 괌 오늘은 너네 집의 서랍을 다 열고 싶어 화장대 초면에 비치는 너를 보고 싶어 난 너무 좋아 우리의 새그릇게 강렬 Days are what I'm going to do 내리타 레이저 어색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내가 나를 이해하기 바래 그래서 나에게는 오늘은 너네 집의 서랍을 다 열고 싶어 화장대의 조명에 비치는 너를 보고 싶어 한 벽째 우리의 생을 입게 아침이 돼 이 불 위에 번진 내 빛을 연구해 자 여기 문 옆에 뭐 둘래 가자 이케아 옷걸이 좋아 근데 허전하네 가자 이케아 말하면서 너의 눈을 봤는데 너무 예뻐 넌 진짜